10마년 10마년 어 뭐야 아 고블린통 있었구나 또 진짜 개 말리네 4000점은 애가 있기에 너무 높은 점씩 되네 기사랑 발키리가 두개 있는게 별로인거 같다고? 발키리라고? 아이고 아이고 소리맞다 이거 탱커 탱커 안녕하십니까 아 발키 좋았다 상대가 발킬건의 탱이 너무 좋았다 아이고 아 완전 바보같이 들어버렸네 저걸 라피다가 들어버렸네 아 이거 또 안주고 한방이 되네 아 이거 또 안주고 한방이 되네 프린세스 킹타 앞에더라고? 방금 메가나이트 과연 나왔어요? 방금 메가나이트 과연 나왔어요? 우리 boss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뽕따야 뽕따야 우와 좋아 관통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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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빛마녀 한번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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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승 신고하자 첫승 첫 승북 10만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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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년 만에 첫 승북 아 이런말을 쳤어 진짜 와 어 이리 괜찮나? 뭔가 빈틈없는 대기이 이랬어 아 드디어 한파 뭐야 저 뭐야 처음부터 뭐야 어 처음부터 뭐야 처음부터 뭐야 꼼따 아 만일 카운터인데 잘못 그렸다 카운터인데 아니다 한 번씩 만일 남았으 아아아아아 파이어볼이 있네 자 한 번 때리고 때리고 아 뭐 할 게 없네 감전 좋아요 천천히 차분하게 지키보면서 천천히 아 메가하이트 그렇지 그 다음에 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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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 자 이렇게 소고 일단은 일단 오오오오오오 어어 оке 어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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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지금 뽱딱 뽱딱 하고 나이스 뽱딱 코스 두고 에나 쓰고 그 다음에 프리데스 받고 프리데스 받고 킹마다 쓴 다음에 오케이 하나 뗐고 어 포기다 포기 포기인데 이거 포기인데 나이스 포기다 예스 오케이 아 살짝 깨달음을 얻었다 아 아 슬렙 음 으 5 be 감사합니다.